화랑들이 공주님의 살신 성인에 떨쳐 일어날 것이옵니다. 화면 화랑들의 뜻은 모아진 건가? 공주는 화랑의 주인일세. 미실이 안다 한들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황후 마모 공개 추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시지요. 공께서도 보셨습니까? 이거요. 네가 그간 세주를 따랐던 것은 세주가 단 한 번도 대의에 어긋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해안을 구하라. 미국 영화에 너무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주가 아주 제대로 이를 터뜨렸습니다. 제대로요. 뭡니까 숙부? 설마 화랑들이 폐하께 청원을 하는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폐하께서 진정 미실 세주가 정변을 일으킬 거라 했다는 것이냐? Sc følge susceptible 네 들어간 summon 이 많은 문제도 알 trag콜